안녕하세요 재미래님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북위레 다녀왔습니다. 북위레는 지금 분양할게 많죠? 호반서밋 해가지고 중흥 S클래스 우메린 2차 지금 분양을 아주 눈빠지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지금 분양은 자꾸 연기되죠? 그래서 제가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지금 현장에 지금 보시는게 호반서밋입니다. 호반서밋 A1-2 구역 크게 해서 봤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공사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A1-2 같은 경우에도 기초공사가 지금 되고 있고 A1-4 구역에 지금 카메라가 지금 보여드리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보니까 이제 기초공사는 다 끝난 것 같아요. 기초공사 다 끝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하층부터 층이 올라가는 골조작업이 지금 시작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콘크리트 보이시죠? 콘크리트 이게 지금 지하 1층이 될지 2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금 콘크리트가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층을 올려도 된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인식시키고자 위리신더시 A2-4 블록 호반서밋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사하는 것은 맞습니다. 기초공사도 거의 끝났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공사는 한참 진행되고 있고 기초공사도 마무리됐고 이제 골조가 올라가면 되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분양 소식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호반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기 토지는 위치는 북위리에서 지금 제일 좋잖아요. 그런데 이걸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는 최대한으로 송파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즉 무슨 말이냐. 호반 건설에서 최대한으로 분양가를 끌어올려서 분양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위리신도시를 담당하고 있는 송파구청 같은 경우에는 빨리 해가지고 분양가를 좀 낮추고 싶다는 거죠. 근데 이제 위리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다 분양가 상관적으로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분양하나 내일 분양하나 어차피 가격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건설회사에서는 그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공사를 조금 더 많이 해서 딜레이시켜서 공사비라도 조금 더 받게끔 그 다음에 자재배를 조금 더 받게끔 은행이자라도 조금 더 받게끔 이런 꼼수를 부리지 않는가 저 개인적으로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정도 지금 공사 진행이 됐으면 지금 벌써 분양하고도 남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분양을 안한다는 것은 어차피 분양가 상한제에 걸려있으니까 분양가격을 최대한으로 올려서 분양하겠다. 그런 뜻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송박구청하고 계속 분양가격을 가지고 딜을 하겠지만은 나중에 뭐 후분양제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생각이 돼요. 실제로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공사가 다 됐어. 근데 분양가가 결정이 되지 않으면은 골조 다 올라간 다음에는 분양가 후분양제를 해도 후반건설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에 걸려가지고 지금 분양하나 나중에 다 지어서 분양하나 어차피 건설회에서는 자재비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물론 거기에 대한 자재비를 동원하는 금융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추가로 들어갈 수 있지만은 실제로 이거는 분양가격을 조금만 높인다면은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후반건설에서는 공사를 하면서 계속 송박구청하고 딜을 하는 거죠. 딜이 아니라 협상이죠. 분양과 협상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올려받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후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급하게 없다. 그리고 여기는 9억 이상이 되더라도 다들 분양하잖아요. 그리고 절대 미분양이 안 날 거라는 것 호반건설이 잘 안다는 거죠. 이렇게 잘 아는 호반건설이 무엇이 급해서 빨리 분양하겠냐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 안됐을 때에는 후분양제도 생각하는 호반건설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이따가 나올 건데 중흥에스클레스나 우미린 2차 같은 경우에는 역시 내년으로 분양이 연기됐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위례 신도시 북위례도 거의 막바지로 닿고 있지만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네요. 여기가 지금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이 정도가 우미린 2차하고 중흥에스클레스 아파트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힐스테이트 보이시죠? 힐스테이트 앞에 공터가 중흥에스클레스하고 우미린 2차 자리인데 여기는 아예 공사를 안 해요. 그래서 거기는 분양을 하고 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할 수는 있지만 호반건설은 후분양도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것은 계룡 리시빌이죠. 4월인가 분양했는데 지금 공사가 지금 다 마무리되고 기초공사가 지금 마무리되고 이제 골조공사가 올라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례 신도시 북위례 현장 보수을 제가 그대로 담아왔어요. 아마 이거 보시면 분양을 기다리신 분들 갈증해서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재미랜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재미랜이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부동산은 현장을 직접 보고 어떤 것을 판단을 해도 판단을 해도 괜찮다. 제가 항상 말씀드려서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거역 2-2 대림 2편안세상아파트죠. 2020년 6월 입주 예정이고 여기는 이제 가밀지구입니다. 가밀지구에서 가밀지구도 위례 신도시에서 다 보입니다. 그래서 접근성도 좋고 굉장히 핫한 지역이죠. 그래서 지금 북위례에 지금 홍사 현장을 쭉 보고 계셨는데 아무튼 뭐 결론은 북위례 호반서밋 1-2하고 A1-4 두개에 있는 호반건설이 후분양도 생각하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흥 S클래스 5mm 차도 내년으로 분양이 연기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분양가격이 어떤 가격에 나왔든 간에 무조건 청약하셔가지고 당첨되는 그런 영광을 차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분양가격의 두 배 정도는 오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위례는 다 노또 자리니까요. 묻지 말고 무조건 청약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미된 유튜브는 이렇게 북위례 지금 현장 모습을 제가 보여드렸고요. 아무튼 호반서밋은 잘하면 후분양도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청약 점수라든지 청약 금액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미리서부터 준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분양 시기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재미된한테 전화하셔서 물어보지 마시고요. 다른 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미된 유튜브는 북위례의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하기 꽉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